김아무기 김아무기 28년 믹스테이프 하 아 시발 존나도 중3 때 처음으로 삭발하러 갔어 미용실 누나 놀라 미여친이랑 헤어졌어 아니면 군대 가요 다 아니니까 다 지거운 머리나 밀어주세요 3mm 빡빡 머리 작은 아버지 세상에 불만 있냐 맞아 불만투성이 맘에 안 드는 것뿐에 16살 인상이 험악해지니까 제발 좀 머리 밀지 말라는 엄마의 말이요 난 머리 낀 거 싫고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근데 있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표정도 무서워지고 행동 꺼지도 거칠어지더라고 난 강팬 건다른 일진 조폭 그런 거 절대 아냐 하지만 폭폭 사용하는 단어는 아름답지 않아 이건 힙합이 기첩 내 내 손깔 그래서 사치파리깡 삭발하고 살래 성격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세상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죄다 촛 같으니까 이런 시발 그냥 삭발하고 살래 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성격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세상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죄다 촛 같으니까 이런 시발 그냥 삭발하고 살래 촛 같으니까 삭발하지 말라는 여자 친구는 없었지 내가 삭발함이 여자일들은 좋아하지 세상에 대등 쳐 먹으려는게 새끼들 뿐 잠깐 쳐고 써주면 어떻게 해서든 날로 먹고 이용해 보려고 달려들어 시발롱듬 내가 주용하니까 불만 없고 다 존줄하지 병신새끼야 내가 새가리 밀고 꼬라봐야 그때서야 꼬리 내리지 내가 함부로 대야 지를 못해 개졋같은 새끼들 키가 작아서 만만해 보여 난 강해 보이지 넌 내게 말도 못 걸어 불알 쪼그라들지 살인장의 눈빛 대가리털이 없어 야 내 눈빛을 보지 그러던 2012년 위 할아버지의 장례식 온갖 친척들에다가 운전처리 또 취업준비 면접을 위해서라도 머릴 기르기 삭발하고 살래 성격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세상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죄다 촛 같으니까 이런 시발 그냥 삭발하고 살래 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성격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세상촛 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죄다 촛 같으니까 이런 시발 그냥 삭발하고 살래 촛 같으니까 제대 호흡 편의 실패 후 더 심해진 탈모 EBS 명의 차지같이 병신의사 새낀 죄다 사기꾼 돈 처먹지 완전 망가졌지 내 싸인 무죄 없이 다닌다는 건 또 짜증나지 꼬리 타분한 회사 생활 정형 환대 파티 첨단 머리 빡빡 밀고 알 수 있는 일이 뭘까 평균에 사로잡힌 직업군 회사 원룩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걸 그러게 신경썼지 이거야말로 존나 단답지 못해 이건 내 인생 선대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왜 사는 건데 죄다 껍데기 혹은 내 식대로 해 다 똑같은 일벌 이게 미큰 속에 섞여 실제 3200일 역을 알 순 없어 2년동안 먹혀왔던 발이 깡을 들어 중은 제 머리 못 깎아도 왜 뻔해 제 머리 짤깍지 시발 다른거 다 신경쓰지 말고 미루 남의 눈 다 쪼져버려 난 평가하지마 개젓같은 기준든 난 니들처럼 안살아 내가 불쌍해 부위냐 넌 행복한 줄 알지 내가 보기엔 니들이 더 젓같아 내 병신들 그래봐야 핫발이 대학 나온 실험용지 다 쓰고 나면 폐기처분 인생이 안 아깝니 넌 누굴 위해 살지 넌 누굴 위해 살지 삭발하고 살래 세상 척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죄다 척같으니까 이런 시발 그냥 삭발하고 살래 척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세상 척같으니까 삭발하고 살래 죄다 척같으니까 더 죽겄네 삭발하고 adequ할 수 없어지여